산아 입질이 와요? 뭐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 끌어당겨볼까? 드러떨어졌어 나와 나와 부러져갔네 응 다시 다시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왜 저기까지 전화하네? 그 정도만 던져도 나와 그 정도만 던져도 나온다고 푸 있는 데야 던져야지 왜 저기 있네 던지고 기다려줘야지 미안합니다 어딘데 어딘데 또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어요? 꽃동네 꽃동네에 왔죠 꽃동네 낚시로 왔는데 네 오늘은 충북 운송에 있는 금항이죠 금항 별갱지로 낚시로 왔습니다 오늘 예 동축이벤트 하려고 사전 답사 왔어요 왜냐면 주차라던가 낚시할 수 있는 몇 번이라던가 한번 보려고 보러 왔고요 천이랑 왔어요 천이는 낚시로 했는데 못 잡았어요 저는 던지기 왕이지만 물고기도 못 잡은 비방 아빠가 몰래 가봐서 나한테 고여주거든요 하하하하 오늘 바람 조건이 있다랬어요 지금 부대 어 엄비사가 있어요 응 오늘 아빠 낚시하고 있죠 응 일로 와봐요 일로 오라고 잠깐만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응 7호 2 메두사 7호 2 엑셉이 세팅을 했고요 여보 지급 8분의 4 응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수신 나오네 무서웠어 저기 앞에 브러쉬 쪽으로 아 찬아 아빠 신발 그렇게 밟으면 흙 다 묻잖아 아빠 너 밟을게 블루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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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길 블루길 천호패스는 없고 저기 안반에 나뭇가지 잘 들어갔어요 나뭇갓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자마자 100여지 첫 패스 아 작다 빵은 좋네 떨어지자마자 고목 사이에 숨을돼 있는 나무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귀엽죠? 흙 지지지지 물고기 거기 개미들 많아 개미굴이야 개미굴 물고기 누나와줘 왜? 잡아 내려가면 안돼 누나와줘 전아 전아 얘 이름이 뭐야? 몰라 물고기 이름 몰라? 내 이름 내가 지지지 하나, 아빠한테 내밀어. 하나, 둘, 셋. 야, 이 형 지어줄래. 이 형은 뭐야? 이 형은 물지지. 물지지? 그게 뭐야? 아빠, 나 차에 가고 싶다. 차에 갈까? 응. 차에 가, 알았어. 잠깐만, 여기 조금만 던져보고. 갈 데도 없어, 이제. 애기 물고기. 애기 물고기 하나 잡아야지. 어? 애기 물고기 하나 잡아야지. 기다려봐. 애기 물고기 하나 잡았잖아. 그러니까 큰 거. 아니, 이번에는 애기 물고기 또 나와. 거, 거, 거미줄 모아주면 안 돼가. 조용히, 사람들 낚시하잖아. 서둘면 안 되잖아. 저게 낚시하는 거야. 응, 낚시하고 있을 때는 아저씨들 물고기 쫓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차에 목소리 듣고 어. 거기들이 도망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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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아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아빠. 아빠. 어. 애기 거미 한 번 더 잡아줘. 응. 아기 베스. 아기 베스. 아기 베스 잡아줘. 알았어. 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물어보잖아 너. 안녕하세요. 하고 알려줘야지. 안녕하세요. 일로 왔구만. 다닫게 가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놔두세요. 응? 야. 이거 봐봐. 이거? 감사합니다 애. 이거 먹어봐. 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뭐 해? 너가 안좋아하는게 어딨어? 너가 안좋아하는게 어딨어? 여기? 여기? 아빠 하는거 쓰고. 아빠 하는거 쓰고. 아빠 하는거 쓰고. 나 아무것도 먹고. 이거 봐. 여기 금치고. 응? 너가 여기 글자. 글자. 어. 먹어봐.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살인데다. 천하 일로와. 나 바나나 가지고 와요. 알어. 아니. 제 바나나 잘 안먹어요. 진짜. 깜짝. 깜짝. 또 놀고 하나 있어. 먹을래? 응. 손아팠어. 응. 맛있네? 나 분엉꽃쌍 빠젼고 뭐야? 몰라? 아빠도. 응애야야. 응애야. 응애야. 응애야야. 응애야. 하아악. 응애야. 뭐야. 여러분 여기 가누 왔어 빙보 봐 가만 못둑 하아 응 하아 못해 할까 탁탈 탁탈탈 탁탈탈 탁탈 잘했어 엉 닫는다 어 자 야 아빠 나같이 돌자 응? 알았어 알았어 아빠 거기도 좀 잡아보자 아빠야 나 고기 잡으려고 너 고기 잡으려고? 잡을 수 있겠어? 여기 아빠 여기 해변인 거 같아 해변인 거 같은데 깊어 들어가면 안 돼 아빠 응 저기 상어다 돌고래 벙고래 벙고래 아닌데 사람 안 돼 그냥 하나 둘 두두둑 하나 둘 두두둑 여기 뭐야? 그냥 돌 돌 돌 손 닦아 손 닦아 빠져 손 닦아 그러면 뭐? 너 아까 흙 만졌잖아 엄청 만졌어 안 만졌어 뭐? 안 만졌어 안 만졌어 안 만졌어 안 만졌어 벙구에 간다 짠책이다 짠책이다 눈다리다 눈다리 눈을 공격한다 내가 할래 뭘 너가 하냐 아빠가 하겠다 반을 빼 반을 빼 반을 빼겠다 잘 꽉 잡아라 꽉 잡아 안에다가 안에다가 그렇지 볼라 볼라 아냐 아냐 알렸어 응 잡았으니까 혓바닥이야 응 혓바닥 혓바닥이야 고기야 너 이름 지어줄까 이름 뭔데 엄 찐찐찐 범찬 찐찐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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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여기 여기 아프겠다 아니야? 안 아프고 같은데 너가 들고 있는게 더 아플거 같은데 왜 그냥 그래 보여 optim자 아프고 아프고 ники 애들이 애들이 아프고 이게 som 이거 ? 수초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수초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리프트 홀 홀 할때 먹는 경우도 있고 리프트 동작에서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그애드가 왔다갔다 하기 위아래 위아래 반동을 줘서 롤링이 되게끔 물고 가죠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이 칼젤은 거의 반절은 익힌거에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칼젤을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거에요 지금 체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어 그래 담아줘 조심해 잘 들어 가져가 아침식사 아침식사야? 까시 조심해 까시 어딨어? 등가시 등가시 여기? 응 도망갔어? 차이가 놓쳤어? 왜? 걔가 집에 간거 아니야? 안녕 하고 가는거 같던데? 안녕 하고 가는거 같던데? 안녕 하고? 아하하하하 아니예요 아침에 안왔어 알았어 어!? 어!? 우리야야 내 두개 넘게 네 여기 아래에 올라타지않고 살짝 우기아래에 올라타지않고 우기아래에 올라타지않고 오케! 아우! 빠졌어! 나와서 먹고 갔어 와.. 무게 못해 있네 터졌어 터졌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거기 내려가 거기 위에 있어 여기 내려와도 돼 내려와도 되는데 너는 풀이 있으니까 거기 위에서 구경하면 되지 어떻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아니 그 옆으로 근데 풀이 많아 여기 여기요? 응 여기? 여기? 어 아 차라 찾길로 가면 안 돼 찾기는 위험하니까 아 어우 나와라 그렇지 20파운드 으아쌰 나물 감았다가 풀었어요 엄찬 어디 갔나 해서 자 사이즈 좋은 매두사에 있지 752X에 비해 엄브라우 커버 지그 사이렌 7점 대 아빠 뭐 잡았는데 됐으 잡았어요 다시요 다시요 응 자 자 사이즈 괜찮죠? 엄마 닙다면 조심해 미끄러워 그냥 무거워 잡을 수 있어 어머 사진 찍어줄게 안 무거운데? 안 무거워 진짜? 우와 차님 다 컸네 아빠한테 내밀어야지 여기만 아프ц 응. 내밀어. 아빠, 아빠 사진 보고. 하나, 둘. 그렇지. 꼬리도 잡아. 안돼. 놓친 거지? 안 무거웠지만.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아 아팠어? 고생했어. 오늘 지금 백야지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네. 해봤는데 어땠어요? 완전 좋았는데. 두번째. 근데 여기 밥먹으러 갈 때. 차 타고 가야되요? 네. 밥먹으러 갈 때 차 타고 가야되요. 우리가 갈비탕 먹으러 가는데. 네. 여기 지금 체액 다 됐고. 여기 노안체액은 조금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왜요? 네. 메모리 양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자, 다음주 동출하려고 답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보고. 다음주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점심을 어떻게 먹을지 한번. 짧은게 한번 보려고 왔거든요. 다음주! 다음주! 다음주 오늘 또 여기 올 겁니다. 네. 또 여기 와서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밥먹으러 가세요. 찬아. 너 말이 너무 짧아. 해줍니다. 혀가 너무 짧아. 또박또박. 네. 밥먹으러 가세요. 여기서 조금 놀다가. 집에 가서. 아니. 여기서 조금 놀다가. 사서 맛있는거 먹다가. 집에 가서 엄마 만나서. 씻고 나와서. 돌고. 먹다가. 아무튼. 찬이. 찬이. 찬이 스케줄은 저렇구요. 오늘. 어. 둘러봤습니다. 아. 나는 나아. 다음주. 이번주. 이번주. 동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나도. 기획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근데.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밥먹으러 가세요. 여기도 조금 놀다가. 대충. 잘 들어야지. 어지러워. 어. 얘기해봐. 여기 앉아서. 어. 여기 말고. 어. 어. 참칩니다. 어. 오늘은. 재밌게. 가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하시는 분들. 오늘. 새로운. 낚시. 가시는. 분들. 저한테. 영상을. 올려주시고. 영상을. 올려주시고. 궁금증이. 있으면. 호흡싱방송에서. 잘. 재밌게. 보시구요. 다음주에는. 어. 우리가. 또. 올 겁니다. 또 다음주에 와서. 재밌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밥을 어떻게 먹었지. 밥을 먹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운동하는 데 있죠. 운동하는 데. 거기에. 엄청. 아빠. 운동할 겁니다. 아빠가. 내 운동. 도와주시고. 다음주에.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도와줘. 도와줘.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너가. 발로. 미는 거야. 너. 다리가. 다쳐. 이거. 어른들이 하는 거야. 어린이. 사용. 금지. 어린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빨리 와. 이거 안 된다고. 어. 다리가 짧아서 안 된대.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 많이 해주세요. 나한테 둘러. 나한테 둘러. 나한테 둘러. 다음주에.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재밌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잘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다음에. 또 재밌는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안녕.